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상상 그 이상임을 우린 잘 압니다. 뭘 상상해도 그보다 더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 시간일 것입니다. 교자씨는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은 밀가루를 크게 부풀립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멋지고 아름다움을 하느님의 나라에서 우린 마주할 것입니다.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. 그럼 그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, 어떻게, 어디서 마주할 수 있을까요? 하느님의 나라를 잘 알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애쓰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하느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분은 그곳에서 오셨고 우릴 그곳으로 안내하십니다.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나라를 한시라도 빨리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예수님께 청합니다.